안녕 안녕 나도 너처럼 성충이 되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어떡해 그러면 힘을 내 힘을 내려봐 힘을 내려봐 힘을 내려봐 힘을 내려봐 그럼 나와라 이렇게 해요 유안도 다고고 10 6개 오늘은 사슴벌레 6층 톱밥을 갈아주면서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최고 친구 먼저 할건데 여기 딱 들어오지니까 신문지를 놓죠 얍 자 어디에 친구가 숨어있지? 어 안보이는데 이거? 이거 뭐야 없어 설마 죽인거 아니에요? 어 보인다 어디야? 아쉽게도 아직 애벌레입니다 애벌레야 어 나왔어 애벌레 뭐야 애벌레다 뭐야 진주로 오졌어 새우가 움직이는 것 같아 새우라고 일어나서 응 어 왜 저거 오 마이 갓 안녕 나를 보고 안녕 하나 안녕 호리야나가 새토밥을 채웠어요 여기로 들어가 빠이빠이 빠이빠이 맘에 들지? 자 하나 완성 자 두번째 통 과연 여기도 애벌레일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어 안보이는데? 어 좀 더 큰데 아까보다? 아 있다 사무처버렸어 하하하하하 미 쏘리 발굴을 해야겠다 발굴 자 어디 숨어있니? 어디 숨어있니? 살금살금 여기 있었네 어 애벌레 일어난다 어 일어나려고 그래 으아아아아악 앞구르기였어 실패 앞구르기 실패 얘는 아직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앞구르기 잘 못해요? 네 사슴벌레 갑구르기 하면은 기네스북 올라가야 돼 테레비 나와야겠다 그치? 오리야옹이 오리야옹이 세번째 친구 번디랑 성충 나올거 같은데? 나올수도 있을거같아 나왔으면 좋겠다 짜잔 어디있음언니? 몰라 여기있다 애벌레가 간다 애벌레가 간다 애벌레가 간다 애벌레 나와주세요 처음에 애벌레일 때는 다리가 쬐끄매 앞에 있는데 성충일 때는 막 다리가 여기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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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차가 어 뭐야 요가를 하고 있어 요가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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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오예 고고고 애벌레가 싸우는거 아니야? 같이 있으면 싸우는거 아 같이 있으면 싸울거같아? 싸움나면 지우가 말려줘야돼? 오케이 자 마지막부터 빡치고 아 같이 벗겨줘 뭐야 이거 뭐야 번데기 뭐야 번데기 오 번데기가 됐어 스쿼트에요 번데기는 잘못 건들면 기형이 된대요 어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닫을게요 네 전 소중하니까요 자 균사 볼까요? 네 균사는 과연 더 클까? 네 기대될까? 과연 균사는 튼튼해서 철스푼을 해볼게요 예 자금세금 아 예 얘네봐 응 싸우고있어 뭐라고? 싸우고있다고? 야오 야오 싸우고있어? 싸우지마 안녕 이리리 으흐흐흐흐흐흐흐 얘네 좀 새실볼 뭐하는거야? 새실볼 뭐하는거야? 화이팅 뭐라니냐라 엄청 튼튼해요 어우 이거 무슨 돌멩이야 뭐야 야오 아아아아아아 당신 부셔버린거야 야 얘 원래 똥? 아 똥 먹으라고 해 뭐야 얘 똥 먹으려고 했어? 야 이거 똥 얘 똥 아아아아 응 먹지마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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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뭐야 ré 올해 똥쌌어 방금 나온 똥이에요 이거 아아아아 똥 뿌려볼까 방금 나온 똥 으윽 으윽 방금 나온 똥 오ING 얘들 똥쌌어 하하 얘도 똥쌌어 아아아아 야 똥먹지마 얘네 똥쟁이들이 아아아아 똥쟁이들이 나와서 똥싸고 있어요 톡밥에서 나온 친구 중에서는 누가 1등일까요? 얘 아니고 얘가 1등이에요 짜잔 오 1등 제일 작은 친구로 이 친구에요 얘 친구 좀 작아요 큰 친구하고 작은 친구 얘는 아마 인형이고 얘 선명한데 들어가자 톡밥 중에 제일 큰 친구하고 균사 남았어요 네 균사 엄청 클걸? 오 대박 이거 뭐야? 오 대박 장난아니야 오 이거 봐 이거 대박 3명 톡밥의 제일 큰 친구였는데 이게 균사의 힘 자이언트 펭귄? 자이언트 펭귄? 그거 펭귄인데? 자연사슴벌레 그럼? 아 글루 똥 똥도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야 지금 만나고 있어 빨리 피해게 해줘 오지마 금고 써 금 금 넣으면 안돼 자이언트 펭귄 자이언트 펭귄 자이언트 펭귄 이거 사람 똥 같은데? 가! 가란 말이야 냄새 안 나나? 내가 사람한테 올까? 안돼요 나왔어 아 이거 자이언트 똥은 어떻게 할거야 그런데 새똥지가 일단은 이 똥은 어떻게 할까? 똥이 이거보다 더 커야지 이거 흘러갈 수 있어 아 자가와도 잘 못뿌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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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봐 성충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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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솥이에요 이봐요 죽은 척한거 갑자기? 죽은 척한거 같아? 야 으악 으악 먹으려고 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너 내려봐 아 요 똥이야 조심해 저 요 똥이야 조심해 내려가세요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오 대박 오해 뭐야 세수하니? 오 귀엽다 귀여워 좀 작은데 건강한거 같아 진 간지러워 엄청 간지러 아우 간지러워 얼른 이사가자 우리 오케이 렛츠고 어이쿠 성충은 우리 집에다 놓자 우리 내려갔어요 너 모기도 먹어볼래 한번? 아이세드 노 아이세드 노 여기 모기가 있어 모기 있으니까 이따가 먹어야 돼 자이언트도 우리 이사가자 자이언트도 우리 이사가자 자이언트 펭 펭펭펭 어 어 오쌰 바이바이 펭펭 나중에 또 무럭무럭 잘해야돼 다음 규사총에는 누가 있을까 두 어 여기 보인다 뭐야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또 조그만거 암컷이네 나왔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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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나왔어요 얘도 반짝반짝 멋있죠? 네 죽은척하지마 다 알고있었거든 아이세드 다 알고있거든 아이세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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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성충이 둘 다 암컷이에요 충구야 너도 이사가자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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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먹을래? 맛있는거야 아주 어색한가봐요 아주 어색한가봐요 아 얘 또 땅속으로 돌아간다 어디어디 숨었니 어디야 귀여워 숨었지 오늘은 사슴벌레 요충들 토밥을 갈아줬는데 균사에 큰애벌레 있었잖아 균사가 성장이 빨라요 여기 큰 성충이 될거같은데 응 수컷될거같지 예스 기대된다 성충 빨리 내려요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케이 뭐야 가슴거야 바이바이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구화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다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